엑스트라 분들 참 많죠? 생존이 진짜 싱싱이에요 엑스트라 버터 왜? 엑스트라 버터 넥스트로케이션 넥스트로케이션 헬린아 넥스트로케이션 이동 넥스트로케이션 오케이 아이스크림 트럭에 너무 관심이 많은 거 아니냐고요? 저도 알아요 안녕하세요 어떤 맛으로 드릴까요? 민트 초코맛이요? 초코맛은 어떠세요? 손이에요 영업방이시거든요 영업방이시라고요 영업방이시라고요 영업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다 저희 겁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 영업방이시고 여기에 자전거부터 갈게 아니 자전거부터 갈게 아니 자전거부터 갈게 오늘 유난히 많이 이상한 한 분 오늘의 가장 이상한 한 분 언니가 선정 빠밤 빠밤 이 신발 하나도 더욱 수상 축하드립니다 민지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뮤지스 뮤직비디오 출연 확정되셨어요 지금 촬영하러 가시면 됩니다 안녕 내일 만나요 안녕 안녕